마지막 한 문제가 안 나왔어요 마지막 한 문제 아니 왜 우리 안 힘들어요 우리 사람이 공진당을 선물로 보내주세요 저 부모님 갖다 드리면 최고의 최고의 선물 저희도 필요해요 공진당 네 조용히 해 오빠 있잖아 최고의 공진당입니다 누구나 맞힐 수 있어요 누구나 맞힐 수 있어요 정보 맞혀 있어요 짠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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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마지막이에요 뜨겁게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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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제 틀려요 주세요 우우우우우 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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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녀시대 아이가라 보이 뭐라고요 소녀시대 아이가라보이 진짜? 아이가 처럼이 형 천천천 아이가 여기 나 이렇게 두울 안 보이는 쪽으로 이거 끝나고 뒤로 가 눈 안에 앞으로 가고 됐어요 자 준비됐어요 누가 보러 가지 않아? 음악 주세요 해보세요! 장관이야 장관이야 위쪽으로 박아줄이 누구야 서Min 뭐예요? 스 그럼 두 개 어 여기 어디야 나이 어디야 어? 어예 여기다! 여기다! 한 번 더! 어! 어! 귀엽 귀엽! 어! 어! 아 어떻게 억지? 와 진짜 짱이야! 짱이다 짱이야! 아 진짜 재밌다! 아 너무 재밌다! 자 이렇게 해서 공팀당은 선이에게 드립니다. 아 제가 아니고요 제가 아니고요 아 이해보세요